이번에도 교수간 거 배우더라고 그러면은 저는 맞아 제비 제비를 흘려버려야지 소조가 아래비다 소조가 아래비다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강남 두견은 조종지 망제라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디 백조들을 정고를 드리는디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미국 들어갔던 분홍재비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중원 나갔던 명맥이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독일 들어갔던 초록재비나오 말리 조선 나갔던 금부재비 말리 조선 나갔던 금부재비 금부재비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금부재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채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전동거리고 들어와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까지 가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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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보채비 어짜오되 흥보채비 어짜오되 흥보채비 어짜오되 세 번째 박이세야 돼요 흥보채비 어짜오되 흥보채비 어짜오되 세 번째 박이세 소조가 아래리다 세 번째 박이세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번에는 네 번째 박이세 하나 둘 셋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 운소 불길하야 소조 운소 불길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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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 떨어져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풀어져 이제 여기 십일번째 밥 거그 죽게 되었던디 거그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실을 만나 어진 흥보실을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세 번째 밥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어찌하면은 은혜를 값소릴까 값소리가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제발 덕분에 다리가 찰칵 제발 덕분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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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죽게 되었는디 오진 흥보시를 만나 오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리까 어찌하면 은혜를 값소리까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제발 하고 한 방을 쉬는 거예요 제발 덕분에 동쳐보오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소조군수 불길하야 소조군수 불길하야 불길하야 소조군수 불길하야 소저군수 불빛아야 뚝 떨어져 해본에 다리가 찰팍 풀어져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 은혜를 갚서리까 어찌하면 은혜를 갚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로 제발 덕분에 통초로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저군수 불빛아야 뚝 떨어져 소저군수 불빛아야 뚝 떨어져 해본에 다리가 찰팍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해본에 다리가 찰팍 찰팍 풀어져 거기 죽게 되었던디 어딘 흥보시를 만나 어딘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은혜로를 갚서리까 어찌 허려를 은혜로를 갚서리까 제발 덕분에 통초로 제발 덕분에 통초로 제발 덕분에 통초로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말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하늘 나가 되어나 소주군수불길하여 쭉 떨어져 소주군수불길하여 쭉 떨어져 해본의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그 죽게 되었던디 해본의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로를 거스리까 어찌 허면은 은혜로를 거스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그러면 말리조선을 다가를 붙여보겠어요 말리 시작 말리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불길하여 쭉 떨어져 쭉 떨어져 제발 덕분에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로를 거스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제발 덕분에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거의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로를 거스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한번만 더 빨리 시작 말리조선을 다가 태어나 소주군수불길하여 푹 떨어져 쾌고 내 다리가 찰칵 부러워져 거부 죽게 되었던디 어진 흥보시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 허면은 은혜로를 거스리까 제발 덕분에 통쳐보고 쾌고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제발 하고서 한번만 더 쉬는거 여기때나 보이네 처음부터 흥보시작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흥보재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동다리가 젖어 전동거리 고스러워 예 예 예 예 예 제이당수 호령을 허대 너는 왜 다리가 봉동다리가 졌노 흥보재 여쭤오대 소소 소소하 은裡 소소하 은 빨리 조선을 다가 데려가 소소 문섬 빌 리 지금 천 cause 퇴원에 다리가 찰칵 부러져 거루 죽게 되었느니 어진 동무신을 만나 죽음을 먹으니 살아뒀으니 어찌 오려는 은혜로를 갓서 입까지 갈 덕분에 통쳐서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